자 주그린보다 앞에 좀 서 보십시오 자 하나 둘 셋 자 하이팅 한번 해 주시죠 하나 둘 셋 자 이제 그린보드 하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자 주그린보드 하이팅 예 좋습니다 잠깐만요 아 네 이거는 새싹하는 기계인데 이거는 지금 미국에서 처음에 개발한 기계인데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대구에서 제가 제작한 기계입니다 직접 설계하시고 계세요? 네. 제작하는 중입니다. 3일만 하면 여름에는 3일 정도 하면 새싹이 다 나오고 겨울에는 5일 정도 되면 나와요. 브로콜리라는 게 땅에서 안 자라고? 네. 우리는 완전히 수경재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3일째입니다. 네. 3일째. 3일 때 이제 제품이 가공듯이. 네. 내일 되면 물건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 이게 한 통이나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분량이 나옵니까? 여기 볼랑이 이 4칸인데 한 칸에 우리가 4kg씩 넣습니다. 실을. 4kg이면 여기 3일에서 5일 키우면 한 180kg 정도까지 나옵니다. 아 네. 180kg요? 네. 이 4개에 180kg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럼 이게 여름 기계 지금 한 대잖아요? 네. 만약에 이게 자꾸 확보가 되면 생산물량도 늘어날 거고? 네. 그렇죠. 생산은 얼마든지 늘릴 수 있습니다. 기계만 이거 제작하면 얼마든지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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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뭐 기계 한 대에 그만큼 양이 나오니까. 네. 네. 그렇게 3장 해도 하루 이게 1개씩 나오니까. 이게 지금 현재 국내 유일한 그런 시스템인가요 지금? 아니요. 국내에서도 지금 현재 그 키우는 데가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뭐 미국에서 수입하는 기계도 있고 일본에서 수입하는 기계도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거를 이제 대구에서 내가 이제 제작을 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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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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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하우가 있을 거 같네요. 네. 네. 그러면 보통 이제 이 한 대당 어떤 뭐 나중에 이제 그 경제성 매출을 따지자면 어느 정도가 예상되는가요? 매출이요. 네. 네. 여기 키우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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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한 160kg 정도 나옵니다. 한 5일 정도 걸린다는 거죠? 4, 5일. 겨울에는 기간이 좀 하루이 더 늦어지고 여름에 빨리 나오고. 그래서 하면은 뭐 100, 한 50kg 정도 나옵니다. 아 네. 양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 그럼 산정이 대충 계산이 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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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과정의 어떻게. 네. 네. 저. 저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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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콜리 엄마가 양배추입니다. 여기서 썰파로 파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썰파로 파도 암으로 먹으면 헬로코바트 등기를 다 죽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나들이 많이 녹습니다. 마트에 가면 생채식으로 팔죠. 정확한 명칭이 뭐라고 팔아요? 브로콜리 셋싹 이거는 정양배추 네, 빨간 양배추 세 개가 다 정양배추인가요? 네, 정양배추 한 통에서 아까 혼합세삭차를 섞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섞어서 혼합. 브로콜리, 정양배추, 정무 혼합차가 나오는 세 가지 이 두 개는? 네, 정량배추 정량배추 정무는? 정무는 어제 다 냈어요. 우리 공장에서 차가 한 여덟 가지 나와요. 새싹차가 육체차도 나오고 차가 다 나와요. 플레스토도 있고 혈압도 넣고 이래가지고 이거를 분말을 내가 그때 호두산을 내가 수입을 60만원씩 해가지고 이 킬로를 120만원 주고 내가 사먹었어요. 그래 사먹기 효력을 많이 봐가지고 지금 약을 안 먹는데 그래 그걸 먹고 난 뒤에 내가 차를 만들어가서 자기죽으로 두고 먹으면 안 될까 싶어요. 그래 이거를 한 2년 동안 연구를 개발한 겁니다. 하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은 유방암 환자들이 암 수술을 하고 난 뒤에 병원에서 브로콜이 새싹을 좀 먹으라고 해가지고 물어서 물어서 찾으러 온 사람이 좀 들어 있어요. 우리집에 외국의 교수들 박사들이 논문성이 많이 있어요. 브로콜이 이거는 설포로판이 있어가지고 설포로판이 이거는 암을 잡아주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이걸 뭔가 마음이 암을 좀 낳는다 얘기도 듣고 이래가지고 이걸 많이 사러 옵니다. 그래 이거를 제가 들을텐데 꼭 잡수세요. 이거 잡수시면은 첫째 화장실에 자주 가는데 소변에 자주 내려와요. 그래가 배가 좀 살살 아픕니다. 그래 아프면 화장실 자주 가면 배원도 시원해 나오고 이걸 꼭 많이 잡수세요. 이건 암만 많이 잡수도 몸에는 하나도 지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최소기 때문에 그래 꼭 잡수세요. 제가 이거를 우리 김 기자한테 통해가지고 내가 들을테니까 꼭 잡수세요. 그거는 한 통하면 한 20일 정도 아침 저희도 세 번 잡수면 돼요. 그래 꼭 잡수세요. 이거는 암만 많이 잡수도 몸에 나쁜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 의사성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이거 브로콜리 채소를 가루를 먹으면 어떤 거 안 물어보세요. 의사성전한테 먹으라고 합니다. 예 꼭 잡수세요. 예 예 예 예 예 예 어머니 또 이제 더 좋아하시겠네요. 예 빨리 차도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삽삽해지고 삽수면 좋아요. 소변도 다 나오고 하시면 좋아요. 안 그래도 이제 뭐 복용법이란게 이게 의외로 간단한데도 이렇게 또 이제 효과를 못 본 사람들은 아직 처음에 반시반의 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사람들이 일단 수시로 옆에 갖다 두고 먹을 수 있도록 뭐 쉽게 음료수처럼 만들거나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집에서 끓여가지고 주선사 이어가지고 냉동에 넣고 그냥 수시로 우리는 먹어요. 예 계속 먹어요. 지금도 이거 뭐 지금 이어갖고 한잔 더 줍죠. 시원하게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예 물이 좀 빨리 네 이거 굉장히 맛있어 여기 아 아 예 괜찮습니다. 이거 맛이 이렇게 시원하니까 더 맛있네요. 예 맛있죠 따뜻할 때는 이제 향이 좀 많이 흐르렀는데 예 예 찬게 더 맛이 더 차달을 보게 좋거든요. 참 맛있어 참 맛있어 제품 종류가 총 몇 가지라 하시죠? 이게 지금 나오는 게 한 6가지 나왔어요. 새사고 되는 차를 네 6가지가 지금 나왔는데 음 맛이 잡수면 좋아요. 난 이거 매일 먹어요. 이거 먹으면 화장실에 얼마나 잘 갔는데 안 그래도 제가 직접 평화하고 있어서 화장실을 참어야겠지 일단은 뭐 변이 녹는 게 즐겁다는 느낌이 딱 네 잘 녹는 게 케벤이 되니까 예 나는 옛날에 변비가 있었는데 변비 없어요 일단은 보통 보면 안에 있는 숙변이라고 하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럼 숙변이 나오고 나서 화장실에 가보면 대변에 보면 기름이 막 떠요 네 변기에 보면 기름이 뜯더라고 나도 몰랐는데 이게 먹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더라고 먹고 남게 화장실을 함께 기름이 많이 찌더라고 나도 보니까 진짜 기름 뜨더라고 안경 쓰고 보니까 장에 있는 시들떼 같은 그런 게 다 싹 나오고 뱃속에 있는 장에 이런 기름이 빠지는 게 소변으로 대변으로 빠지고 그래서 배도 들어가고 나는 뱃가죽을 얼마야 모르니 그리고 이 증상 중에 먹고 나서 숙변도 다 빠지고 나와서 그 다음에 음식, 식욕 같은 건 어떻게 됐던가요? 식욕은 땡겨요 얼마든지 먹어요 나 술 뭐 고기 음식 하나도 안 가는 거 다 먹어요 그래도 일단 식욕이 평소에 운동을 더 당기고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요 네 운동 안 해서 운동도 안 하는데 나는 집에 가면 밥 쟁먹고 나면 계속 궁극질을 해 잘 때까지 먹어야 나는 많이 먹어요 지금 여기도 봤어요 한계에서 먹잖아요 먹어도 지장도 없고 일단은 요거는 포기한 덤불들 위주로 신체 변화를 직접 알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치마하고 있는 단계인데 당장 바로 변이 해결이 되니까 변도 잘 나오고 좀 실험적인 마음이 많이 들어간 게 소셀도 잘 나게 좋아요 간찰하고 실험해 보면 참 정치가 아닙니다 좋아해요 참 좋아요 수시로 인터뷰해서 증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주그림보다 앞에 좀 서 보십시오 자 하나 둘 셋 자 하이팅 한번 해주시죠 하나 둘 셋 자 이제 그린보드 하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린보드 네 좋습니다 잠깐만요